캐릭터 소개 10초 안에 해주세요. 10초 안에? 와, 어렵다. 연예인이고요. 그리고 모태 솔로고. 그다음에 두 분을 너무 고마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민경씨를 사랑하는. 내일 끝났습니다. 엄청 빨리 끝났네, 진짜. 진짜 10초야. 주원 캐릭터와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 저는 한 45%? 이유는 일단 슈퍼스타는 아닌가요. 슈퍼스타는 아니고. 자신감 뿜뿜하는 것도 아닌가. 별빛들에게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애기들한테 저녁 메뉴를. 짜장면. 제가 지금 굉장히 먹고 싶은 짜장면. 별빛들에게 추천한 음식을 의인화해주세요. 짜장면을 의인화요? 짜장면을 의인화하면은. 약간. 이렇게. 미끌미끌하지만. 미끌미끌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끌미끌하고. 맛있고. 약간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달지만. 느끼한. Wenn... 헨딩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네. 별비되기들. 2배의 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원.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고. 슬픈 장면도 있지만. 재밌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의 여전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내 손 잡아도 돼 이제 내 옆은 너의 자리니까